자 어휘 추론 문제였고요 또 꽤 많이 틀렸네요 근거 잡아서 풀고 여기서는 하나 더 팁을 주면 약간 전개 방식까지 이해하면서 풀면 문제 풀기가 좀 더 쉬웠습니다 바로 볼게요 일단 바로 첫 문장에서 질문이 떴습니다 Can you identify others personality? 너 다른 사람의 성격 구별할 수 있니? From colors they like 그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성격 판단할 수 있어? 오 이게 소재인가 봐요 몇몇 심리학자들은 어떤 성격 테스트를 한대요 뭐에 근거해서? 방금 앞에 나온 내용 형광펜 그들이 좋아하는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그럼 당연히 세계 컨퍼런스 회의야? 아니면 세계 대학 프리퍼런스 선호도야? 당연히 정답은요 프리퍼런스 이렇게 되겠지 뭐 갑자기 세계 대학 회의를 할 리는 없잖아 알겠지? 이 내용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럼 잠깐만 하나 선생님 아까 서두에 전개 방식을 알아두면 편하다 그랬잖아 그럼 지금 필자의 의견은 한 발 쏙 빠지고 일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내용으로 출발했어요 즉 인용으로 출발했다고요 인용으로 그리 출발하면 필자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면서 가보자 계속 갑니다 디스크 거슴 얘기하지만 이건 정독이야 이 문제는 정독입니다 어휘 문제는 이러한 세계 대학 심리학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여기도 봐봐 밑밥을 던지고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대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일반적인 얘기를 해놓고 뒤에서 뭔가 반론을 줄 건가 봐요 예상이 되지? 이런 전개방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편했다고요 뭔가 아웃고잉 외향적이고요 뭔가 이렇게 모험심이 있고요 경쟁력이 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밝고 화려한 색을 좋아하고 컨버슬리 반면 이런 단어 조심하세요 몰랐으면 알아도 반면에야 사람들 who like softer tones 더 부드러운 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더 뭔가 quiet here 좀 더 조용하고 좀 더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 본질이 있대요 자 좋아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비번이야 그럼 바 바 여기서 바로 반박이 여기서 나오네요 why'd이 물론 동안에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잇 반면에 그러면 그러한 여기서 끝났네 그러한 assumption 가정이 사실이지만이야 아니면 그러한 예외가 사실이지만이야 당연히 뭐가 말이 돼 그러한 가정이죠 앞에서 나왔던 것들 그러니까 지금 빈칸 앞에 이 비번 앞문장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이런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아까 체크했던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그런 과학자들이 이런 가정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게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맞지만 그러나 you should remember 그럼 이게 이걸 전체의 유지겠다 그치? 기억해야 돼요 people from various backgrounds and experiences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끌릴 거다 특정한 색깔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다고요 알겠지? 그럼 이제 C번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 결론도 추리야 그러므로 사람의 성격마다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거든 개성이 있고 배경 지식에 따라 문화에 따라 주변에서 받는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색심리학은 중간에 낀 건 무시하시고요 비록 흥미는 있지만 고작 해야 broad 좀 넓은 규제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냥 보편적인 일반화 포괄성인 거야 여기서 generalization은 포괄성인 거지 되니? 좀 넓은 포괄성에 불과한 거지 그냥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다 알겠니?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떠니? 전개 방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됐었죠 특히 여기 최종 결론 내리는 데 있어서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는 거듭 얘기한다 어휘치로 문제 풀 때는 정독하세요 그러면서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그래 전개 방식까지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더 편합니다 알겠지? 선생님 전개 방식까지는 감사합니다.